내가 사네를 다시 데려왔지 뭐야 왜 데려왔어 272 유해 호 경제 흩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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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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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다 뽑고 앉아있네. 정말 갓겜이에요. 단 돈 800원의 슬기는 최고의 가치. 비저 아니. 아유... 아유... 개그지같은 갬... 딱 재생 포션만큼 체력 남았네. 너무 부럽다... 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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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흐리탐특 흐리탐 흐리탐특 모니터를 닦은건 개인의 선택일 뿐 오감고구마 썩은 고구마 아보카도 오감고구마 썩은 고구마 오감고구마 치코 치코 오감고구마 아 진짜 얘는 못 아 나 도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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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가 5장이라 좋으시겠어요. 아우... 아우... 깡깡깡 음... 그지같은 또 들어갔네. 그지같은 게임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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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5장 진짜.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. 수비 턱막히네. 와 수비가 원인이다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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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치원아 휴 의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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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잇 도갈주고달려 장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애 신선가져가겠네 이것 하나 올려서 제가 가져가야겠다 아니 괜찮은 전략이라도 있었더라면 가져가 임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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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통해 손쉽게 괜찮은 전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 팁을 보고 저희집 금붕어가 괜찮은 전략을 얻었습니다. 아 왜 안버려줘? 아이씨 아 도장이야 뭐 버리지? 신성이 이걸 총매 넷 총매 어디갔어? 여기 있어요. 첨탑 보릿고개 사이 롯덕이 팁들 사이 롯덕이 팁들 첨탑 깡철의 폭풍 왜 이렇게 쌀색이 없어 깡철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켈리 내장의 채 아드 복세 영채화 복자에 영채화가 맞겠다 영채화 한 장만 강화되어 있었어도 여기다가 폭주나 악몽 얹어 먹으면 맛있겠네 아니? 아니? 왈칵 깸길고 깸길고가 잘 해줘야 되는데 와 너의 불은에 응답하였다 대단원 대단원 언제 어디서나 대단원 자 어디서 업무 쓸수나 있겠나?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 수야 하나 있으면 괜찮겠네 지금이면 발놀림 총매 악몽 오예 3코덱인게 아쉽긴하지만 아쉽다 복을 좀 많이 바른 아이언클래드 아니 사일런트 맹도그 했음 거부하나 쓰면 맹동 4밴드 만사 아유 이거 이래서 은으세월에 잡냐 오늘 안엔 잡겠지 발놀림 좀 줘봐라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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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강철의 폭풍 개실법넷 태벨류가 단도보다 안좋아야 강폭이 좋은거 아냐? 야 궁떼내놔 까비 근데 수리검정도면 좋네 아쉽 고맙다 잘쓸게 공땅 뚜둥 탁둥 고맙떼려 고맙떼려 조긋 호대변 릴리 로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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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먟 로맨 부리가 몫이라고만 로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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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G KG 도났어 왁본선 KG 아 이거 확실히 답답해 죽겠네 덱은 센데 뭐 이정도 덱이면 심장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답답함 수미턱 수미턱 닌닌 뭐 민처빌이니까 들고오자 가만있음 온몸 육 intestinal 네 wie 인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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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터팜 뭐 이정도면 삼박에서는 안 되겠구만. 사막은 영체와만 잘 잡히면 될 것 같고.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군. 질 자신이. 수리검 켈리가 너무 살뜬. 정환이었으면 물안에 떨었을텐데. 거인의 머리 선생님. 민첩이 20인데 켈리 퍼슬까지. 근데 흐릿함 이렇게 남아있는거 보면. 켈리는 놀고 있구만. 수리검 켈리요. 수리검 켈리 인정. 거인정.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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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어서 오고. 아니 어디갔어 이 자식. 이제. 고노야로 어디갔냐고. 그소. 형상.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이겼지만 졌다. 대카 잡는게 낫겠다. 대카 잡는게 낫겠다. 한 턴의 밀첩. 민첩을. 1보다 더 올리면. 항쇄할 수 있다. 대충 총알 쳐내는 줄 알고. 근데 민첩을 그렇게 올릴 수 있으면. 병상이 필요없는거 아님. 진짜 모름. 진짜 모름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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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드. 왜 이렇게 꽉 막혔어. 그냥 거부에다가 안공 갈 기능이 남았겠다. 지금이라도 하자. 강철의 폭풍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만. 정말 최고야. 너무 고마워.. 에이저 뱉 앗 늦음 까비 굴 도네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인성이라 우리가 방어하기도 해 맨 와 다짐석 저구 다짐석 와 대단원 다짐석 아 진짜 여기 손 질 수가 없네 다짐석 힘 깎인다 많이 때려야겠다 어차피 그 됐 유독 가스 있어서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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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대 이 나쁜 놈들아 역대 터지면 그 녀석 조금 더 늦게 오잖아 레디만 하면 되겠다 레디만 하면 되겠다 아임 레디 레디 포 더 넥스트 배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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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굴? 어? 어?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닌 누가방이라 성공이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이 형체와 안 나왔으면 없을 뻔했어 알았다 고수 어? 이 형체와 안 나왔을까? 오케이 그니까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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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질 수가 있나? 공허도 진짜 잘 뺐네 악몽 갖다 쓰지 영체화에 쓰는 게 맞겠지 아닌가 거무했을까 거무했어야겠다 공방일체 악몽화상 악몽골직거리 삽독 삽독 옌 악몽골직거리 악몽골직 god 목 철 일 없 님 예 Study 이 거자트 수비놈들 와 수비가 원인이다 흠 방어도 너무 부족한데 이 거자트 수비놈들 총맨 이겼네 이제 잘가 어서 수빈 굿 완넘 수비 5장 땜에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아트 마갈놈의 수비 수비특 수비언됨 수빈 음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